자 우리가 아이폰에서 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단어를 입력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렇게 쭉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입력하다 보면은 이제 글자가 예를 들어 바나나라고 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치다 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각에 아이폰 생각에 이 단어가 맞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자동으로 내가 쓴 것을 고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순수하게 오타를 쳐서 잘못해서 뭔가를 입력한 게 확실하면 아이폰이 이제 그 잘못을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고마울 수가 있는데 계속 쓰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신경 쓰지 않고 쓰다 보면은 나는 제대로 쓰고 있고 내가 원하는 글자가 입력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보면은 아이폰이 알아서 이상한 단어로 내가 생각한 거 하고는 다른 엉뚱한 글자로 입력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를 자동 수정 기능 오토커렉션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타를 스스로 바꿔주는 기능이죠. 근데 이 기능이 집중해서 정밀하게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만 우리가 빨리 글자를 칠 때는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꺼야 되겠다, 꺼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끄기 위해서는 아이폰의 설정 앱에서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설정 앱에 들어가 보게 되면 키보드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설정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자동 수정 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끄게 되면 그렇게 아이폰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꺼지죠. 그래서 대부분 이 기능을 끄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이걸 사용하면서 나는 자동으로 고쳐주는 게 굉장히 좋고 순간순간 바뀌는 게 자동으로 바뀌는 게 나는 괜찮다. 그러면은 계속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쓰다 보면은 이게 좀 불편한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거를 한번 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끄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맞춤법 검사 기능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고 차야 되는데 이렇게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밑줄 점선이 그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이 부분에 오타가 났다는 뜻이죠. 이런 게 맞춤법 검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동으로 고쳐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동 수정 기능은 꺼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을 하는 거죠. 여기를 탭을 하면 이렇게 뭘로 이렇게 혹시 바꾸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대안에 바른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바나나가 맞다 그러면 여기서 바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데 혹시 이것까지 좀 불편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면은 맞춤법 검사 기능까지도 꺼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끄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맞춤법에 좀 자신이 있고 쓸데없이 빨간색 밑줄이 그어지는 게 귀찮다. 이러면은 이거를 이제 끄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 수정하고 자동 완성을 또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 완성인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글자를 치면 그 다음에 혹시 이 글자를 칠 거냐 라는 거를 이렇게 제안해 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밑에 필요한 글자들의 대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바나냐 라고 치면 그 밑에 그 다음에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들이 혹시 이게 아니냐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다시 제가 바나나라고 정상적으로 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정상적으로 맞냐 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 바나나에 해당되는 이모티콘도 찾아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이모지라고 하는 이모티콘도 찾아주는 기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자동완성 기능을 켜 놓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자동완성 기능을 끄면은 이렇게 바나나라고 쳐도 그 키보드하고 글자 입력하는 사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것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대안 글자들이 나오지만 단어들을 보여줍니다. 요 다음에 칠 글자가 이거냐 이 글자가 맞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요 자동완성 기능을 꺼버리면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가 알아서 편한 기능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어떤 것들을 켜고 꺼서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동수정은 끄고 맞출법 검사라든가 자동완성 이런 거는 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껐다 켜서 확인을 해 보세요. 글자를 입력할 때 내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편하고 좋은지 순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몇 번 한 번 쭉 써보세요. 하루 정도 한번 써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한테 적합한 옵션 조합을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